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물론 아니 그걸 넘어서 마치 옛날에 그 여고 동창 그 사건 있죠 그게 좀 떠오르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세상 착하고 오지게 예쁘고 보좌 그리고 나한테도 늘 천사 같았던 이 친구가 이젠 제발 좀 아프고 아니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원지 보좌집에서 자란 친구가 자꾸 미워집니다. 방탈 죄송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23살 사람입니다. 친구랑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얘는요 얼굴부터 아이돌처럼 정말 예쁘고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 친구도 많고 하니까 나는 못 친해질 줄 알았는데 하루는 중학교 영어시간대 같은 조를 하고 그렇게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랬고 지금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얘가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뭐 지금은 그 병이 다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자퇴를 했었죠. 그때 절반 이상은 문병을 갔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라는 게 같은 반 절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의 절반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걔네 집이 진짜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또 얘 어머니가 저한테 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고맙다. 자고 가도 되니까 자주 놀러 오거라. 이래가지고 자주 놀러 갔었고 같이 저녁 식사도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 얘는요 자기 부모님이랑 사이가 엄청 화목해 보였어요. 저는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랑 언니들만 살았거든요. 아무튼 집이 그래요. 진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 대문이 확 열리면 고급 주택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 살거든요. 또 친구방도 그래요. 완전 공주님 방처럼 정말 예쁘게 꾸며놨고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인데 이걸 보니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야. 또 친구는 학생 때부터 지갑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학용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 비싸고 좋은 명품을 썼어요. 또 아프기 전에 친구들이랑 평범한 식당, 카페에 놀러가면 더치페이를 하거나 얘가 다 사줬어요. 사실 그런데 잘 안 가봤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상하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자랑 같은 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미국을 다녀왔어요. 나는 어릴 때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한 번 타본 적밖에 없는데 얘는 툭하면 미국을 가는 거야. 그리고 입국할 때 제 선물도 꼭 사들고 왔어요. 또 자랑도 안 하고 어 이거 내가 사는데 이쁘길래 네 것도 샀어 꽁꽁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애인 생긴다고 하더라. 너 이거 가지고 있다가 좋은 사람 생기면 나한테 꼭 한턱 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또 관리도 되게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다닐 법한 곳에 가서 받으면서 계속 저한테도 해준다고 뭐 같이 한 번 가자는데 제가 존심 상해서 아니 나 바빠서 못 가? 이러고 전부 다 거절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좋았고 산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냥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질투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막 미워지고. 나중에 몸 다 나와서 수능을 보고 저보다 늦게 입학을 했는데 예스카이 갔어요. 뭐 인스타 보니까 오래 사귄 남친도 있는데 스카이 졸업한 사람이고 얼굴도 참 잘생겼더라. 저는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이제 여유가 없어요.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와서 장학금 받는 것도 너무 어렵고 4학년이라 이제 취업 걱정에 앞일이 막막하거든요. 밤에 잠을 자르고 누우면 이런 거지같은 현실들 친구랑 비교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요. 또 그렇게 답답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근데요. 얘가 막 나쁜 아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은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자란게 딱 그냥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맑고 천사같은 아이예요. 차라리 막 못되게 자랑질 오지게 했으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싫어할 이유라도 생기게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제 생일 명품지갑에 복돈으로 국권 만원이랑 편지를 넣어서 주더라고요. 뭐 편지엔 좋은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랬죠. 겉으로 입으로는 고맙다 고마워 친구야 했는데 속마음은 아우 진짜 재수없어 그지같은 년 이런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걔랑 둘이 만났는데 비싼 외제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자기 첫 차라면서요. 그 차에 타는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어깨가 으쓱하긴 했는데 그와 동시에 속으로는 못된 마음이 나와요. 이 친구는 일상적으로 가는 비싼 곳 그런 데 갈 때마다 막 대부분 밥값을 내주긴 하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가끔 더치페이라도 할라 치면 이거 겉으로는 아니야 갇히네 이러는데 손이 덜덜덜 떨려요. 왜? 우리 가족 외식 하루값이 넘어 외식 하루값 우리 가족 하루 외식값이 넘어가니까요. 겉으로 티는 안 낼지만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막 주문하고 막 그런 공주님 같은 대접을 받는 게 정말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거기다가 예의를 갖추면서 말하니까 더 멋있기도 하고 나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막 어색해하고 쭈뼛거리는데 어쩜 이렇게 잘할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꾸 비교되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솔직히 얘가 다시 옛날처럼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 이런 친구한테 착한 친구인데 자꾸 나쁜 생각을 하는 제가 나쁜 거겠죠? 어떡하면 좋을까요? 몇 년 동안 도저히 고민을 해봤는데 저 혼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쓴이가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다시 아프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씻겋한다 진짜 와 너 진짜 못돼 처먹었다. 대듣글 레알이에요. 처음에는 어이구 이러면서 봤는데 다시 아프면 좋겠대.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2번 나도 그 부분에서 소름끼쳤어 미친 거 아니야? 어우 3번 너 벌리 받아서 꼭 친구 말고 네가 대신 아프고 평생 그 수준으로 살아라 2번 아니 남들은 나랑 차이 많은 나는 부자 인맥 만들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사는 세상인데 야는 부자 친구가 먼저 와주고 있어도 일할지네 뭐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고? 야 가만 보니까 너 가난한 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3번 이런 애들 진짜 웃기는 게 저렇게 싫어하면서 또 손절은 죽어도 안 해요. 왜 지한테 이득되는 게 있다는 걸 본인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야? 곁에 붙어가지고 얻어 처먹고 하나하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꼬아보고 헐뜯고 저주해야 되는데 손절해버리면 자기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지만 걔는 오히려 자기한테 손절당하고 난 뒤에도 더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못 버리는 거야? 대답글 레알 인정 섬뜩해요. 아니 공포영화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니까 무서워. 4번 야 마지막은 진짜 선 넘었다. 졸라 사악하네. 이런 미친...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천벌받는다. 그러지마. 5번 이래서 어른들이 끼리끼리 어울려라 하는 거죠. 쓴이한테는 너무나 가분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지금 당장 손절해버리고 닌 분수에 어울리는 그런 친구 만나길 바라요. 6번 남들은 저런 좋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난리 부르슨데 이거는 뭐 보기 겨웠구만. 지금은 그래 20대 초반이라 어려서 뭘 몰라 그런다지만 너 나이 좀 더 먹어봐라. 저런 인맥 어디서 만나겠냐 니가. 그렇게 싫으면 손절을 해. 그런 좋은 친구는 살면서 다신 없을 테니까. 니 주변에 둘러봐. 너 같은 것밖에 없어. 그 친구는 보나 마나 남친도 오지게 좋은 남자 만나고 있을 텐데. 내가 만약 너였으면 친구한테 더 잘해주면서 좋은 남자 다리 좀 놔봐. 이 기집애야. 이러면서 나 인생 좀 피게 해. 이렇게 농담이라도 해보겠다. 니 옆엔 결국 그지같은 똥차들만 있겠구나. 7번 야씨 나였으면 명품지간만 줘도 고맙다고 펄쩍 뛸텐데. 뭐 거기에 복돈까지 넣어준 사람한테 재수가 없다고요. 8번 야 미워할 거면 니 친구가 아니라 너를 낳은 니 부모를 미워해라. 이게 뭔 짓거리냐. 하긴 그래 그 친구가 너한테 너무나 과분한 거지. 니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야. 9번 뭐 지금 보면 다들 욕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쓴 일을 욕한 건 아니었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걔가 다시 아팠으면 좋겠어.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 발작 버튼이 눌린 거지. 10번 야 그 정도로 못된 마음이 들면 그냥 손절을 해라. 이러니까 자기 짓심 심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지. 11번 뭐야 이거. 아니 가진 것도 개 지뿌럽는데 인성도 썩었네. 끌 끌 끌 끌 12번 읽으면서 참 씁쓸해요. 자기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 아빠랑 말썽쟁이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던 내 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불쌍해서 괜히 자주 보고 계속 신경 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쓴이처럼 나를 쳐다보는 그런 게 느껴져서 조용히 손절했거든요. 어릴 땐 편견과 선입견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확신이 든다. 13번 다시 아프면 좋겠다고? 야 진짜 그지 같네. 아무리 자기 짓심이 심하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대박. 추가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감수하고 쓴 거죠. 다만 조언도 부탁드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내 마음이 사그라들지 그게 궁금하다고. 댓글 1번 사그라들긴 뭐가 사그라들어. 나도 너 읽으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 야 진짜 못다 쳐먹었네. 너 네가 쓴 걸 그대로 친구한테 보여줘라. 아우 소릉도다. 너 인마 그거 다 업보러 다 돌아온다고. 2번 아니 그냥 보지를 마요 손자로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 사그라들긴 뭐가 사그라들어. 확 그냥. 3번 방법은 하나뿐이죠. 님이 성공하는 것 말고 뭐 더 있겠나요? 억울하면 성공하세요. 어떤 분야든 성공해가지고 돈 오지게 많이 버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번 걱정하지 마. 어차피 니들은 노는 물이 달라서 서서히 멀어지게 돼 있어. 운명이지. 지금이야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뭐 잘 몰라서 잠시 이렇게 어울리는 것 뿐이야. 나중에 붙어 있고 싶어도 못 따라간다. 5번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 야 지 생각하면서 선물 막 주는 거 다 받아쳐먹고 걔 돈으로 먹고 다니니까 이건 뭐 악마가 따로 없구만. 깔깔깔깔. 질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또 어리고 하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철도 안 들었고 생각의 범위가 어른스럽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질투가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저만큼 해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그쪽으로 다가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가갈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거야. 내가 그만큼 잘 되는 걸 바라는 것보다 걔가 내가 있는 이 시공창으로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지가 잘 돼서 똑같아지는 거랑 걔가 잘못 돼서 똑같아지는 거 이걸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오히려 밑에 걸 더 좋아하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망하면 기분 좋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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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